자, 룩룩 잉글리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여러분들의 발음을 정말 원하는 것처럼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좋은 개념, 매우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스탑사운드예요. 그래서 오늘 스탑사운드에 대해서 확실하게 잡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스탑사운드는요, 소리가 가다가 멈추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를 스탑사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스탑사운드가 나오는 게 이 단어의 맨 끝부분이 T나 D로 끝나다든지 아니면 B나 P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G나 K로 끝나는 그런 사운드가 보통 일반적으로 발음을 하다가 멈추고 나서 나머지를 발음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혹시나 그레스쿨, 요거 영상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레스에서 그레드가 아니라 그레스에서 약간 좀 뒤바른 거의 무너지면서 그레스쿨 이렇게 한다고 배웠어요. I attended grad school here. I attended grad school here. 그래서 제가 강조했던 게 이제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 하면요, 첫 번째는 일단 공기가 나가잖아요. 공기가 나갈 때 그 공기가 입에서 공기가 나갈 때 그거를 잡는다라는 느낌. 그래서 그레스쿨을 약간 멎는 느낌 있죠.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약간 느낌이요.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약간 기합을 넣는 느낌 있잖아요. 기합. 압력이 이제 싹 생기는 느낌이에요. 읏! 이런 느낌이죠. 읏! 그래서 기합할 때 읏!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태권도! 안 되죠. 어떻게 해요? 태권도!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소리를 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레스 이게 아니라 그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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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느낌. 이해돼요? 자, 우리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표현. what 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보면 w-h-a-t에요. 정확하게 하면요. 자, 이게 what. t-t-t-t. t 발음이 들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보시면요. t 발음이 들리지 않고 t 발음을 잡아줘요. 1번. 소리가 나가는 걸 잡아준다. what. 그 다음에 2번. 길게 밀지 말고 그냥 쏜다라는 느낌. 기합. 야! 하는 느낌이죠. 태권도! 그렇죠?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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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뭐하니? 하면 what are you doing? 이해되면 what are you doing?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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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d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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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are you...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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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이해돼요? 이제는 한번 뒤의 피로 끝나는 소리를 하나 보게요. stop 이라는 건데요. 이제는 한번 그 뒤에 피로 끝나는 소리 하나 볼게요 stop 이라는 건데요 보세요 stop 이게 아니래요 일단 첫번째는 어때요 피로 끝나니까 단어가 stop 에서 가다가 소리를 멈추는 거에요 stop stop 그래서 소리를 멈춰 잡아줘 그리고 기합 소리의 느낌 stop stop 그래서 너 그거 멈춰 너 그거 멈춰 stop it stop it stop it stop it 이런 정도 느낌이 들리죠 stop it 됐어요 자 그러면 제가 준비한 영상을 가지고 한번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이 들어가는 영상을 직접 원어민이라는 영상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따라 한번 해보세요 첫번째 best friend best friend best friend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요 best friend 돼요 다시하면요 best friend best friend 일단은요 best에서 best 가 나왔죠 그 다음 뒤에 보니까 뒤에 단어가 f 로 시작되죠 자음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best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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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 best friend 어때요 t가 잡혔죠 t가 안 들려요 best 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best friend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friend 뒤도 마찬가지에요 물론요 friend 뒤에는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riend 이렇게 꼭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때는요 best friend 그냥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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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friend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강하게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best friend best friend best friend he is my best friend best friend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죠 라고 vr 우리가 삶은 계란이라고 하잖아요, 삶은 계란. 보일드 보테이브가 아니라 보일드 보테이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래서 보일드 뒤에서 소리를 잡고 그죠? 듣는 느낌 보일드 보테이브 보일드 보테이브 보일드 보테이브 스팀 이라는 건데요. 뒤에서 소리 잡고요. 들어볼게요. steamed vegetables got brains에요. 역시 마찬가지로 got에서 t로 끝나는 소리를 잡아줘야 되죠? got brains we've got brains we've got brains 자, 이번엔 문장인데요. every person who's hired by google will get interviewed by hiring manager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은 보세요. who's hired by google 이렇게 나왔는데 hired by 하지 말고요. hired by hired by 이렇게 연합이 됩니다. 그쵸? 뒤에 hired d 발음이 나왔죠? 그 다음 뒤에 by가 나왔어요. hired by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럴 때는요. 어때요? 그 앞에 있는 d 사운드를 잡아주면서 hir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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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의 느낌. 그 다음에 interviewed by가 나왔죠? 마찬가지로 interviewed by interviewed by interviewed by interviewed by 이것도 잘 보면요. interviewed by 살짝 이때는 d가 들리긴 해요. 이 b로 끝날 때는 살짝이 어 느낌이 좀 들리긴 하거든요. 이 자음 부분이요. 그래도 거의 보면 interviewed by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interviewed by 알겠죠? 살짝 뒤가 들리긴 하네요. every person who's hired by google will get interviewed by a hiring manager every person who's hired by google will get interviewed by a hiring manager every person who's hired by google will get interviewed by a hiring manager every person who's hired by google will get interviewed by a hiring manager every person who's hired by google will get interviewed by a hiring manager every person who's hired by google will get interviewed by a hiring manager liked it liked it 그쵸? like to eat 아니라 liked it liked it 약간 멈추는 느낌 들리시죠? so if everyone liked it and you liked it so if everyone liked it and you liked it so if everyone liked it and you liked it so if everyone liked it and you liked it so if everyone liked it and you liked it 그 다음에 moved to 가 아니라 mo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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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걸 잘 보면요 이 D하고 T가 만났을 때는요 사실 약간 T 소리가 거의 90% 이상이 들려요. D는 거의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아주 살짝 들리긴 하는데 거의 안 들려요. 그래서 moved, moved, moved.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afraid, afraid라는 건데, afraid for, 내가 떨어지는 거, 나락으로 떨어지는 게 두려워 할 때 afraid to 하지 말면 afraid to, afraid to, 말씀드렸죠? 뒤로 끝나고 뒤에 T가 있을 땐 T가 뒤에 먹는다. 그래서 T 소리가 거의 강하게 들린다. afraid to, afraid to, afraid to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how can I love when I'm afraid to fall? 오늘 스탑 사운드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원어민들이 어떻게 소리되는지도 영상을 쭉 보면서 연습을 해봤습니다. 어때요? 확실하게 정리가 되시겠죠? 자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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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